안녕하세요 캐슬티비의 철입니다 자 오늘 날짜로 아가들 신입생이 두마리가 왔습니다 자 첫번째는 페리스 그리고 두번째는 힐튼입니다 저희가 이름을 페리스 힐튼이라고 지었답니다 지금 보이시죠? 네 페리스 힐튼 제가 아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주 작은 초소형 사이즈 완전 인형입니다 인형 보이시죠? 네 잘보이게 네 잘보이게 놔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아가는 네 아주 작은 공주님이에요 화이트 포매 중에서 완전 네 완전 인형같은 아가 입 길이가 없습니다 입 길이가 0.5mm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쵸? 너무 이쁜 아가예요 네 사이즈는 남자 손바닥 한 뼘 정도의 사이즈 성견이 되었을 때 1.2kg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애기 이름은 페리스예요 페리스 페리스 공주님 어 2015년 12월 1일이 생일이구요 현재 몸무게가 350에서 360g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 페리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아까 페리스 우리 바닥에 한번 나오겠습니다 페리스 뛰어와 여기 페리스 빨리 와 엉덩이 보이시지 마 이거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아이고 페리스 어구 이뻐 어구 어구 잘한다 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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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워 자 지금 보이시는 아가는 초소형 사이즈의 화이트폼의 공주님 오늘 신입생입니다 신입생 신입생아가 페리스를 보고 계십니다. 손바닥 한뼘. 우와 짱 누웠네요. 자 애기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페리스! 페리스 일로와! 빨리 와요! 일로와! 형한테 오렴!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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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! 하이파이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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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너무 이쁘게 생겼다 우리 페리스. 자 뛰어와! 빨리 형한테 와! 빨리 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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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! 페리스 하이파이브! 하이파이브! 아구 귀여워! 아구 아구 착해! 자 우리 페리스는 초소형 사이즈의 공주님입니다. 공주님. 화이트폼에 정말 인형같은 공주님. 최고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. 자 액단 머즐 최상이고요. 최장 길이 최고 길이. 아주 원근감이 확실하나가. 성격 또한 정말 이쁘답니다. 보이시죠? 너무 어둡게 나오네. 그쵸? 네 얼굴이 너무 이쁩니다. 자 페리스 일로! 아구 아구 미안.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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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페리스 소개는 마치고요. 우리 쇼타입 힐튼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 힐튼이 자꾸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는데. 자 힐튼은 화이트가 아니라 연크림입니다. 연크림이고 나이가 거의 90일 가까이 돼서 3개월 가까이가 됐습니다. 자 거의 정통봄의 스탠다드에 가까운 모량이 정말 풍부하나갑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래 힐튼도 나와. 아구 이뻐. 힐튼 모량을 한번 보여드려. 우와 우리 힐튼. 힐튼 짱입니다. 너무 신났습니다.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. 저 철이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한번 도망가보겠습니다. 뛰어! 우와 찍을 수가 없잖아. 야 힐튼! 아구 귀여워. 너 안되겠다. 이 안에 들어가. 자 힐튼은 공주님이에요. 공주님. 연크림색의 공주님. 나이는 91. 모량이 수사자 같습니다. 수사자. 너무 이쁜 우리 신입생. 성격이 정말 좋은 아가 들어왔어요. 네. 입끼리도 정말 짧습니다. 제가 액단 머즈를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눈 정말 크죠. 입끼리 1cm가 안됩니다. 모량이 터집니다. 자 최고의 아갑니다. 힐튼. 힐튼을 여기 놓고 저는 도망가보겠습니다. 힐튼 따라와. 힐튼. 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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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구. 어구 이뻐. 힐튼.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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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. 아이고 어떻게 넘어갔네. 자 우리 힐튼은 화이트가 아닌 연크림. 네. 소타입의 모량 모질이 정말 좋으나갑니다. 최고의 혈통이 나가고요. 그리고 눈이 크고요. 액단 머즐이 확실합니다. 성격이 너무 좋으나가요. 자 깐다내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3개월에 우리 힐튼을 소비시켜드립니다. 힐튼. 어구 어구 어구. 너 너무 빨라. 집에 들어가서 찍어야겠다. 아이고 아이고 문이 안 열려요. 짜잔. 자 오늘 신입생 소개는 여기서 마칩니다. 두 마리의 신입생을 제가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빠잉. Su 한글자막 by 한효정